아아악! 으아악! 아아악! 어머 진짜 왜 봤어? 날씨 같아? 되게 귀신같아 무서워요 아니 귀신같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오세요 새해 복 많이 오세요 오늘 또 한복을 차려입으셨나요? 덕담 한마디씩 해볼까요? 어 나타샤 나는 왜 나타샤가 돼있더라고 이렇게 골드로 깔맞춤을 해가지고 골자스하고 네 골자스하고 아 골자스하고 이렇게 새해 덕담인가요?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? 수빈님 오늘 흰머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또 새해를 맞게 됐잖아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쵸? 네 오늘은 간단한 민속놀이를 통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아 네 오늘 총 세 가지 게임을 할 거고 뭐예요 이게? 와 공기 아 이거 공기야? 우와 공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저는 신매초등학교 공기왕 출신입니다 오 자신이 없네요 제일 자신이 혹시 그 그럼 이제 그 목표 그 나이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만 나이로 하시죠 아 그러면은 21개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21개 하고 양심이 없으시네요 어디서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언니 왜 이러세요 시작하시죠 네 아 아 큰일났어 오 더욱 고리 오 고기왕 o 오 저는 일단 1판이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동기가 퍼진 것 같아 이렇게 익숙한 모양이 아닌가 살이 많이 빠지시는 거 아니요? 네 오 오 오 오 4 네 살 이거 쭉 윤수빈의 공기쇼 빨리 감기 해가지고 야 본인이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어 잘하는 거 찾았어 드디어 벌써 오탄이야? 뭐야 이거는 38 깔끔합니다 저 이제 한 살인가요? 태어낼 수 있나요? 태어났어 태어났어 한 살 때 28살인가요? 응해 어평 두 번째 준비한 점은 초고 있잖아요 열 번씩 하셔가지고 더 많이 늦는 사람이 하나 넣으면 우승일 거 같은데 근데 너 진짜 잘 피해? 세게 타지 마 내 의지랑 상관없어 내 공이 어떻게 가지 어 걱정할 게 어떤 거 같아요 어 근데 들어갈 거 같은데? 어 근데 들어갈 거 같은데? 나 나 나 졌어 윤수빈 우승 아니야? 아 아 아 이거 상대 처리 됩니까? 아 아 이거 근데 공포야 이거 우리 방탈출보다 무서워 아 아 아 아 무서워 어 포물선을 그리게 어 아깝다 어 잘한다 아니 장바이 쳐 줘야 한답니다 type agu螄 우와 아 까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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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근데 진짜 잘했어 오! 아 이 느낌 됐다 이제 끝났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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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왜 전혀 치열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분명히 치열했어요 메인으로 준비하는 아 기름운동에 약간 장치를 넣었어요 네 2 2 2 갈게요 오 걸 백도 아니에요 네 걸 아니에요? 이건 뭐예요? 육 개 육개 도 개 걸 육 오케이 오케이 저 개를 잡겠습니다 아 이거 잡을 수도 있어요? 아 자 잡았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집에 가시고 제가 이거 한창 할 때 아 뭐야 집에 가시고 한 번 더 아 뭐야 한 번 더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자 어 오케이 없고요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아 없고 가요? 어 업었어 오 아 아 아 아 아 하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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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욕이 없어지고 있어 헐 아 헐 저 얘네 그냥 갈게요 네 나는 헐 그게 헐 유시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 그냥 나 타자가 되버렸어 진짜 개 개 두 칸 맞죠? 네 오 개 네 네 어 윤수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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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가라 윤수빈 아 아 아 아 이거 약간 좀 한국말 못하는 사람한테 사기치는 사람 같아 저 얘 갈게요 무서우니까 콜 콜 콜 이거 깜짝이야 살았다 자 콜 나와라 콜 오 오케이 얘 갈게요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이 나타샤 잘 좀 해봐요 도 오 오 오 미션 미션 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엑소에서 하는 어떤 ESC 활동인지 어 네 정답 김장 마라톤 마라톤 어떤 마라톤인지 소아암환후돕기 마라톤? 소아암환후돕기 마라톤? 네 선명입니다 우와 뭐야 나 어떻게 알았노? 오 그러니까 이런듯 잡히면 오 오 잡았어 오 잡았어 이야 이 맛에 윷놀리를 하는구만 근데 이 맛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네 네 정답 김장 네 정답 김장 아 에너지 저소득층 보일러 교체 지원 보일러 교체 지원 보일러 교체 지원이요? 네 선명입니다 오 예 오 오 그러면 이제 다시 도를 내려가세요 저요? 왜 내려가나요? 도 했잖아 아 네 저 얘랑 꼴 못하겠어요 오 걸 저는 얘를 가겠습니다 얘 굴하지 않고 간다 이런데 톡판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저 필면 웃기겠다 오 좋았어 개미상 올 아 아 진짜 짜증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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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아 아 깜짝 조개걸 아 윤수빈 씨 조작하시나요? 아 지금 봐줬다 아 힘드네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구제 구제 절차 몰려 오케이 오케이 어 아 근데 좀 무섭긴하다 뺏고 나와라 오 오 오 걸 고개 어 좀 무섭다 아 저거 잡히면 진짜 진짜 짜증낼 것 같아. 나 방금 잊으면 잡는다 했잖아. 그 생각했어. 좋아. 다 보자고. 역전승. 그럼 뭐죠? 걸. 그 걸 부터 가면 되겠다. 그게 걸 가고요. 육이 있잖아요. 미션 가시죠. 정답 김장. 용돈 중에? 금융교육. 초등학교. 초등학교. 금융교육. 전담 인당. 네. 전담. 구제 펄 유. 호의한다. 호의 됐어. 저거 진짜 저거 잡히면 나 진짜 울 거야. 아 씨. 아아 잠깐만. 도 나와도. 도 나와도. 도 나와도 죽어. 너 이거 가면 되겠다. 이거 도개 걸 가면 얘도 이리로 오잖아 좌석이니까 그럼 잡을 거잖아 아니 펜? 아니었지 그게 맞지 도개 걸 접었습니다 아니 이분 이거 조작한 거 같아요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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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듣지 말아야 했어 진짜 떼야다 했어 걔 나와라 아니 희망고만 나지 말라고 걸 안 돼 이 놀이 재밌다 이 놀이 재밌다 오 오 미션 정답 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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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감정입니다 예스 도나와라 도두리표 지옥에 빠졌어 나 오늘 눈 나오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나오겠어요? 나 잡을 수 있어 아 가실수 여행 이거 왜 이거야 아 갑니다 엇 눈 나오고 잡았으니까 두 번 더 던져요 어 그치 그치 아 그래요? 두 번 오케이 오케이 퀄 쟤 오고 윙 해가지고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어떻게 두 칸 갔다가 자석으로 여기까지 와요 오케이 아 너무 초라한데 이거 아 이게 뭐야 아 나타샤 갑자기 이해했는데요? 나타샤 갑자기 이 놀이 이해했어 이제 또 날 거 같아 아 갑자기 이해했어 제 역전극이 펼쳐진다 아 잡았으니까 나지? 오케이 굿 오케이 걸 미션 갑니다 자 정답은? 인사랑 타락해 오 컬 자 다시 새마음 셋뱃으로 출발해본다고 저 나타샤 잡자 나타샤 잡자 나타샤 잡자 아 이거 진짜 모르는거야 와 와 아니 어머어머어머 진짜 열받아 고 개 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restoration 옆으로 enn 엠 나타샤 잡을거야 엠 시럽 걸? 오케이 걸 나 아직 한 마리 남았거든 이걸로 지옥 탈침을 방해하겠어 따라간다 걔 나와라 여기로 갈게요 진짜 제발 진짜 제발 못 나와라 에잇 빨리 가 빨리 오케이 콜 오케이 콜 이거 잡으러 가는 개를 이렇게 잡고 갈 수 있나요? 나 진짜 무서워 오케이 많이 좀 가라고 오오오오 간다 오오오 몇 칸이에요?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한 번 더 던지는 것 같죠? 오오오 훔 Beautiful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걸! 오케이 걸! 괜찮아요 근데 수빈 반가운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잡을 차감이 없어 와 나 진짜 싫어요? 진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가?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와! 저 아까 기회 한 번 주지 않았어요? 네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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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과거의 나뉘어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주작 같아 진짜 열받는 상황이다 와 이게 된다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마세요 착하게 살아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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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죠 좋죠 어렸을 때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윤호린 좋을 때 하지 않고 공기만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역시 그런 거죠 행운의 요신은 뒷머리가 없어요 기회는 왔을 때 잡으세요 수빈씨 이름으로 15개 수빈씨를 물어봅시다 수빈씨를 물어봅시다 나 하나만 줘 네? 집에 갖고 간다고? 찾아라 애큐온 찾았다 애큐온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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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